먼저 박정식 전문가 오늘 바로 연이어서 출연을 하셨습니다. 박정식 전문가님, 오늘 보시는 개장 전에 오늘 시장 탑3, 어떤 거 생각하십니까? 아무래도 시장이 쉽게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현국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미국 9월 소매 판매가 발표가 되었는데요. 전월 대비 0.4% 증가한 수치로 발표가 되었는데 오히려 이렇게 발표하면 경기 침체 우려가 줄어들면서 긍정적으로 시장이 나아가야 되는데 오히려 연방준비제도의 금리나 속도 조절 가능성에 미국 국채금리가 상승이 나오면서 시장에 어떤 압박감을 주는 수순으로 흘러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미국 신규 실업수당 신청 건수가 어느 정도 1만 9천 명 정도 줄어들면서 고용지표는 긍정적으로 나와 좋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시장에 현재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나마 조금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것은 TSMC 호실적으로 인해서 반도체 쪽에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다시 재유입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가 오늘 시장의 방향성의 핵심 키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만약에 오늘까지도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삼성전자라든지 이런 반도체 관련 종목에 유입되지 않는다면 아무래도 다음 주까지도 시장은 다소 조금 지질부진한 장세를 이어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정식 파트너는 고용과 소비 그리고 실적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주시는 것 같은데 특히나 삼성전자가 27거래일제 이탈이 나오고 있는데 외국인의 수급을 좀 눈여겨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듯합니다. 신희섭 위원님의 투자 포인트 들어볼 텐데 어떤 거 오늘 들고 오셨을까요? 네. 반도체와 2차전지가 시가총액 상위에 포진해 있는 우리나라의 구조상 반도체와 2차전지가 다 진흙탕에 빠져서 누구 손이 높으냐는 아무 상관이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됐잖아요. 얘기를 드렸잖아요. 누구 손이 높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둘 다 진흙탕에 있는데 진흙탕에 빠진 건 매한가지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방금 바조로 집중되어 있는 포트포리오를 구성해야 된다고 지금 두 달째 월화수목금을 떠들고 있었는데 지금 그중에 가장 강했던 바이오 그리고 방산 이렇게 빠방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수익률 극대화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이렇게 시장이 좋지 않은 경우에 우리나라만 그렇죠. 우리나라같이 시장이 좋지 않은 경우에는 종으로만 뻗지 그게 확산이 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미국이나 대만같이 시가총액 1위가 저렇게 강하게 가는 경우에는 업종이 퍼집니다. 그래서 산업재며 소비재며 가리지 않고 다 두루 수납매가 도는데 그건 시장의 온기가 전체적으로 전해질 때고 구둘장이 뜨겁게 달아올라서 전체 온돌 효과가 날 때고 우린 그렇지 않기 때문에 방구석의 어느 한 부분만 뜨겁습니다. 그럼 엉덩이를 거기다 갖다 대야지 엉뚱한 데 갖다 댔다가는 엉덩이 다 얼어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계속 말씀드리는 게 종 안에서 횡으로 가는 건 가능한데 횡으로 뻗어나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전혀 다른 데서 기다려봐야 시간 낭비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바이오 중에서 방사성 의약품 관련주가 초황세를 보이고 있죠. 이것도 어제 얘기 드렸어요. 장 중에. 셀비온이라는 종목이 신규 상장을 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장 마감의 사안가를 갖습니다. 지금 SK바이오팜의 IR에서 나타나는 그게 상징적인 의미가 있었죠. 최태원의 장녀가 거기 나서서 앞으로 방사성 의약품이 이 씬을 주도할 테니 내가 책임지고 해보겠다. 이렇게 의혹을 밝혔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SK바이오팜이 이 부분을 주도한다고 해서 동화 ST, 퓨처캠 이런 종목들이 급등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거기서 셀비온이라는 종목이 같이 신규 상장을 하면서 동참을 하게 된 거죠. 이것도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새로운 종목들이 참여를 해서 계속 IPO 작업을 하고 들어오면서 점점 더 힘이 강해지고 집단 형성을 한다고 클러스터 효과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두 번째는 방산 3대 천황의 끝나지 않은 시세 분출입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에라이지넥스, 현대로템. 이 방산의 3대 천황은 아직도 신고가를 가고 있습니다. 물론 신규 매수는 상당히 어렵다고 말씀을 드렸죠. 과열권이 지금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역사상 가장 과열이 되었던 그 부분까지 거의 근접했다고 그때 짚어드렸습니다. RSI 기준으로. 그렇기 때문에 신규 매수는 부담스러우나 가지고 계신 분 입장에서는 수익률을 정말 끝까지 뽑아먹어야 될 때죠. 여기서 장대윤봉이 첫 출연할 때까지는 팔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세 번째는 금융주입니다. JB금융주주 얘기 드렸죠. 메리치금융주주가 1등주로서 계속 그 시세를 연이어주니까 JB금융주주가 완전 설치는 지금 상황이 됐다고. JB금융주주는 지방은행입니다. 지방이 지금 소멸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왜 JB금융주주가 어떻게 부과하게 됐느냐. 전북은행하고 광주은행을 통해서 지역 특화를 하고 핀테크를 통해서 이 오프라인의 약점을 공략을 했어요. 그리고 외국인을 공략하고 이런 효과들이 지방은행임에도 불구하고 저런 다이나믹한 모습이 금융주에서 나오기가 힘들거든요. 금융주는 안정적이고 보수적이어서 변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지방은행에서 저런 재밌는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JB금융주주에게 저런 점수를 준 게 아닌가. 결국에 오늘 요약도 바이오 방산 금융이에요. 결국에는 진유탕에 빠진 시가총의 상위의 두 업종이 아니라 방근바조에 해당되는 그 업종과 섹터들이죠. 여기에 집중하시는 한 주의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신 의원님 말씀은 갈 종목만 간다. 갈 종목만 가는데 그런 종목들의 수익을 극대화하는 내부에서의 종행 전략. 이 말씀은 오늘도 역시 일관되게 해주시네요. 방산성 의약품, 방산 3대 천황, 그다음에 금융주주 관련해서는 JB금융주주 세 분야에 대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